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을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업무를 시작할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메모를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를 기록을 하다 보면 세금신고 과정을 이해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반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를 배우기 위해 진행하는 해계 프로그램과 홈텍스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각종 증빙으로 일반 점표 입력, 통장, 엑셀 업로드를 하고 원천징수 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대보험 등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해계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방법은 기능이기 때문에 빨리 습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국세청 홈텍스의 사용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무대리인으로 수임 등록이 되면 민원증명 발급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스크랩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요즘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홈텍스에 사용하는 방법은 빨리 숙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순 업무로 신용카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업무 진행과정을, 입력과정을 배웠다면 다음 순서로는 업무 진행과정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각종 증빙영수증을 일반 점표에 입력하고 통장자료, 원천징수 신고했던 급여자료 등을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하고 신용카드 업로드 등 엑셀자료 등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입매출 점표에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자료로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등을 업로드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하는 방법 등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 매입매출 점표하고 일반 점표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검토사항으로 들어가는데요. 재무제표의 개정과목을 검토하고 각종 신고했던 관련 자료와 재무제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의 안성을 위해서는 점표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진행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회사 관리 과정을 배울 때는 동일한 업무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의 자료로 세금 계산서 자료 다운하는 업무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텍스의 자료로 신용카드 등 관련 자료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회사 관리의 신고 업무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업무를 본인이 터득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단계씩 그 과정을 습득한다면 분명 최고의 경력자로서 세무관리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5분 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